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얀마 관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과 장비 수입 시 미얀마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통관 업무를 휴일에도 진행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12일까지 총 1,635건의 수입에 대해 수입 유통 업체는 2주일 이내 재고 소진을 시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후 긴급통관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574건 수입에 대해선 재고 소진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나머지 재고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서는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서 접종을 마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불법 백신 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공식 접종서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입된 백신을 사용하도록 공지하였습니다. 최근 민영 부문에서는 뚜어나 이벤트파크에서 재미얀마 중국 상공회에서는 미얀마 보건부 허가를 받아 공식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한인사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접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수산물 수출입이 지난 11개월 동안 약 8천만 달러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2019년 20년 회계연도 수산물 수출입은 7억 8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 21년 회계연도에는 7억 6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미얀마 수산물 무역은 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유를 포함한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9년 20년 회계연도 미얀마 무역량은 코로나19로 인해 악영향을 받긴 했으나 이후 수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정치분석과 애투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치적 위기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길 바라고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관리위원회와 국민통합정부의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양 당사자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여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장기간 집권 의사는 없고 헌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통합정부는 2020년 선거 결과는 공정하게 진행이 되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13일에는 국민통합정부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국민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혁명을 위해 자기 자신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미암마 한국대사관은 국민통합정부의 선전포고 이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 소수민족방군단체 거점 지역에서 병력이 추가 배치되고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곤에서도 폭발물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야간에는 군경의 체포 작전이 강력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야 시간에 군경체포조가 한인 거주 아파트의 이웃집을 급습하는 사례도 대사관에 접수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안전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얀마 이민국과 군경찰은 반세력들의 아지트로 의심되는 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생계형 범죄를 포함한 치안 불안도 커지면서 외국인 거주지 또는 업체가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어 안전의 유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노르웨이 이동통신사업자 텔레노는 미얀마 매각 결정은 인권침해 가담을 통한 EU정부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텔레노 아시아 대표는 국가관리위원회가 정권 집권한 이후 감시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2018년 이후 미얀마 무기 금수조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가치와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행위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M1그룹 매각과 관련하여 국가관리위원회와의 연관은 전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M1그룹이 이미 마이텔 통신탑 임대사업을 하는 이라와디 그린타워 지분을 가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발표 이후 여러 시민단체에서 매각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텔레노 미얀마는 공식 성명을 통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지시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아직 설치하지 않았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목숨 받고 매각이 미얀마 사회에 가장 해를 주지 않는 해결책이라고 밝히며 대응하였습니다. 미얀마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민주 진영에서의 철수에 대한 압박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국제사회가 쿠데타와 국민 탄학 관련자들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만 미얀마 전역 경제 보이콧 활동도 조장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군부와 관련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 운영되는 봉제 공장을 폐업시킨다면 노동자 60만 명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경제 제재로 인해 봉제 산업이 붕괴되었을 때도 많은 노동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인근 국가로 넘어가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명 패션 브랜드들이 미얀마 발주 중단을 하게 되더라도 미얀마 민주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며 대량 해고와 저렴한 의류만 생산하는 공장들만 운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패션 브랜드들은 공장 상황에 대한 감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노동권과 민주화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길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 보고에 따르면 2021년 7월과 8월 동안 미얀마 제조업 부문에서 한 개의 해외 투자가 있었으며 53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21년 회계연도 8월 3일 현재 11개월 동안 해외 투자는 45개 사업을 통해 총 37억 6,700만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부문은 에너지 부문 6개 사업으로 31억 2,100만 달러를 투자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 제조업 2억 6,200만 달러 교통통신 1억 3,300만 달러 기타 서비스 1억 3,100만 달러 호텔 및 관광 8,100만 달러 산업 2,800만 달러 농업 1,000만 달러 축산업 1,900만 달러 부동산 800만 달러 투자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2020년 21년 회계연도 6월 현재 9개월간 미얀마 천연가스 수출액은 21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0억 달러가 급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가스는 미얀마 전체 수출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되는 104개 가스전 중에서 연안 25개와 해상 31개 가스전은 해외 투자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대변인은 중앙은행에서 고액 화폐인 5천 짝과 1만 짝에 대한 화폐 개혁을 한다는 공문이 SNS상에서 유포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화폐에 대한 개혁 금지에 대해 미얀마 헌법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히 준수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민영 기업을 구경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과거에 미얀마 화폐 개혁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엄격하게 헌법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불법단체로 규정한 국민통합정부와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에서 불안감 조성을 위해 퍼뜨린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미얀마 국방부 사령부는 국민 방위군의 공격 정보를 입수하고 문주와 거인주 연대에 대한 초소 경계를 강화 지시뿐만 아니라 화병들의 아내까지 무장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방부 탈영자 그룹에 의하면 병사 수가 줄어들면서 아내들까지 교전 상황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문주 국민 방위군은 창설 발표를 하고 군 경찰 기지를 대상으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얀나잉툰 한국특사를 임명하고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는 한국교수진과 외교전문가 민주운동가 소수민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연락사무소에서는 국민통합정부의 지침을 이행하고 외교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정부 측의 개소 사실을 알리고 9월 25일 공식 개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통합정부 연락사무소는 체코와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에 개소를 하였다고 합니다. 5년 이상 침체되었던 양곤 부동산이 최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활성화에는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달러 대비 미얀마 자가치 하락과 함께 금과 현금의 가치 변동 위험으로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관리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공개가 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미얀마 현금 인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시 모바일 뱅킹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많아지면서 묶여있는 자금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국세청은 국영복권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면서 기술지원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의향 표명서 접수 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9월 16일 국세청은 국영복권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는 40개 업체가 참여를 한 상태이며 마감일은 10월 15일까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온라인 복권 판매와 함께 오프라인 판매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영복권 온라인 판매 서비스는 최근 국민통합정부 신규복권 사업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기술지원스행